이 차가 이 차인가요? 1번 차를 광명수 씨가 타실 거고 2번 차를 농촌 씨 차가 좋네요 제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전공했거든요 대학교 때 엔진 최고 출력 140마력 최고 속도 시속 230km 세계의 젊고 유능한 레이서들의 F1 입문을 위한 엔트리 투밀러 경주 차량 뛰어난 안전성을 자랑하는 투밀러 F2 투밀러 F2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핸들은 탈차이 가능하고요 밟아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클러치예요 그리고 압셀 똑같죠? 근데 코너에서 RPM을 안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꿈치 엄지발가락은 브레이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머 열로는 브레이크 이쪽으로는 앞뒤는데 그렇잖아요 아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바로 타본다고? 그럼요 더우셔야죠 앞으로 어디가 브레이크야 이거 몸으로 야 이게 그냥 차 타는 게 아닐까 아 뜨거 어 붙네 어 붙으러 오르잖아 이게 열이 이게 나면서 부풀 올라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 명시 형 거 다 만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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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탈했어 어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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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석이? 오!